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내가 저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우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험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우수아는 주님께서 창을 손에 들고 아이성을 향하여 손을 뻗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고 아이성이 완전 봉험물로 점령돼서 당신께 받쳐질 때까지 뻗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아이성을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7장에서 악한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실패하고 낙심과 자절과 절망의 그런 고통 속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하시면서 다시 아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장의 악한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실패했을 때는 여우수아는 주님께 여쭙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사람의 보고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악한의 범죄도 있지만 여우수아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아버지 실패했습니다. 이제 8장의 아이성 승리할 때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정해서 아이성을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말씀 그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승리해야 될 많은 아이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정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악한 그런 악습들로부터 저희들이 승리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어머니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복과 통치시대 벌써 6강이네 6강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강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에서 악한의 범죄로 인해서 악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속성에는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누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하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시고 아이성 점령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악화로 골짜기에서 악한의 모든 죄들이 돌무더기가 되면서 죄의 뿌리가 뽑히면서 다시 이제 8장에 가서는 아이성을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여기서 하느님께서 전략을 세 가지 전략을 세우셔요. 그래서 세 가지 전략 세 가지 전략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점령하는 게 예리고도 참 복잡했잖아요. 성을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6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는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또 침묵하라 할 때 침묵했고 함성질을 할 때 함성질렀고 그러고 나팔불고 사제들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인간들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전략이었어요. 예리고도 하느님의 전략으로 그렇게 무너졌듯이 이 아이성도 하느님의 전략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7장에서는 여우수화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 정탐꾼 보냈더니 정탐꾼이 아이성 그거 뭐 만만하게 본 거예요. 2천명, 3천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백성들이 다, 병사들이 다 가서 다 같이 고생할 거 없어요. 2, 3천명만 올라가면 그거 점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했을 때 여우수화는 주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도로 정탐꾼들이 저렇게 보고를 하는데 2천명, 3천명만 병사들 끌고 가서 아이성 점령해도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한 번 해봤다면 실패는 아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정탐꾼들의 사람의 보고에 그냥 그걸 듣고서 그냥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등을 돌려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8장 아이성 점령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 여우수화가 아주 그냥 엄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서 행했던 것에서 큰 실패를 맛보잖아요. 큰 고통을 겪잖아요. 큰 상처가 되고 큰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이제 이 8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해 뻗어 있어. 넌 나가서 싸우지 마. 그다를 실천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우습기도 하잖아요. 아니 여우수화가 또 얼마나 더 잘 싸워요. 대장이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럼 전쟁 병사 아이성 병사들하고 가서 싸워야 맞지. 장군이 대장이 리더가 그냥 창만 들고 손을 뻗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여우수화는 답답했겠어요. 막 나가서 싸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창 들고 서 있는 것보다 손뻑구리 서 있는 것보다 나가서 싸우는 게 더 여우수화는 더 좋아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우수화가 그대로 순정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싹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순정합니다. 완전 봉험물로 아이성 다 진멸 전멸시켜서 하니까 완전히 봉헌할 때까지 뻗은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등을 돌리고 쫓겨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패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정을 해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부분이 있잖아요. 개운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면서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으로서의 주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의 주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목시로까지, 창세기부터 우리 삶에 적용돼서 따르지 않을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역경에서든지, 어떤 곤란한 문제에 처했을 때, 막 부딪혔을 때, 아주 담벼락이 그냥 우리 앞에 큰 담벼락이 세워져 있고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산을 넘고, 어떻게 그 담벼락을 부수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다 지혜서, 잠원, 집회서, 얼마나 그 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시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 앞에 고난은 사라지고, 산도 넘을 수 있게 되고 담벼락 돌면서, 예리고 돌면서 예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그 담벼락을 우리가 돌면 또 말씀에 순정해서 그것도 무너질 것이고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저는 정말로 이 말씀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 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말씀 훈련을 시작했어요. 말씀 훈련이라고 하니까 훈련, 훈련하면 군인들이나 훈련 받지 왜? 우리가 신자들이 왜? 무슨 훈련을 받아. 이 훈련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저도 지혜섬이라는 곳에 와서 말씀 훈련이라는 그 어휘,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훈련은 뭐냐면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재단을 쌓는다. 하루하루 와서 매일매일 와서 아니면 주 이틀이든지 주 3일이든지 2회든지 3일이든지 와서 차곡차곡차곡 말씀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따르고 실천하고 순정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가정이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외우지는 못해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죠. 들으면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들이 남아요. 우리 이제 머리에 내리에 남기도 하고 마음의 심령에 남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가정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랬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해서 가정의 평화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이 많이 변화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뭔가 뭔가 좀 안 좋은 기류가 흘러요. 뭐 안 좋은 영이 막 흘르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어떨 때는 막 이상한 어두움이 어떤 그런 분열시키려고 하고 막 이제 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려고 하고 막 이렇게 다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들이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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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구 누구한테 들어올까요? 가족들한테 들어오죠. 남편 저 또 자녀들한테 숨을 숨을 들어와 가지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내 탓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탓을 돌리는 거죠.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열 일으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숨을 숨을 들어올 때 있어요. 그렇게 막 어떤 기운이 느껴지면 저는 그냥 빨리 성수 갖다가 그냥 사방팔방 다 뿌립니다. 성수.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성수 다 뿌리고 그냥 이제 말씀 확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누군가의 누군가가 뭐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내 반응을 반응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선택을 해야 돼요. 같이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반응한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이제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말씀 훈련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어둠은 재미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잠잠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떠나버려요. 떠나버려. 안 와요. 이제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주 자주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성수 다 뿌리고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떠나고. 이제는 별로 요새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순정하면서 여러분들 가정도 지키고 심령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가정이 돼야지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둠은 분열시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감정을 막 건드려서 분노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어둠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어둠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성령께서는 평화를 이루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일치를 이루고 서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서로 걱정해주고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정을 지배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성가정이 돼야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가정. 돈이 그렇게 평화를 주진 않아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좀 있어야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하는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어둠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을 거 있고 이렇게 하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 해서 서로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육적인 것, 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금은 모아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 기쁨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커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어떤 감정의 교류들이 아주 기쁘죠. 행복하죠. 그게 훨씬 큽니다. 서로 아껴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평화. 평화. 그런 것이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차원이 다른 행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에 말씀 붙으시고 말씀 공부하시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승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공이 아닌 승리.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평화롭고 육은 좀 힘들어도 마음 편안하고 또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모든 것. 세상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버는 거 있잖아. 돈 버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은 육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알아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왜?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쫄쫄 굶는데 자녀가 헐벗었는데 자녀가 한데서 자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 모든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배려 배려하는 것 그런 것들 추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걸 바로 승리 열매를 맺는 삶이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우수학이 우리 구조를 시작할 때 봤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볼까 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정복 이야기죠. 그리고 1장에서 5장은 준비하는 거예요. 땅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12장까지 이제 정복을 하죠. 그런데 13장에서는 이제 나눠주죠. 나눠줘 분배를 쫙 합니다. 그래서 영적 호주인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죠. 그러면서 22장까지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 지파 이제 땅 분할 그리고 20장 22장은 뭐 레이성업 도피성 해가지고 한입나라 행정기관 레이성업하고 도피성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레이성업 그러니까 땅 분배받은 많은 지파들의 열두 지파에서 성업을 좀 몇 개씩 내놔 내놔 내놔. 그래서 동쪽에 또 서쪽에 해서 도피성까지 총 48개 성업을 이제 레이시파가 받아요. 그래서 도피성 동쪽 도피성 3개 서쪽 도피성 3개에서 6개 해서 48개 성업을 레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땅 분배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영적 재산이다. 내가 상속이야. 하느님이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받. 하느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그리고 너희들이 바치는 제사. 제사. 그리고 너희의 사제직. 레인들에게서 이제 사제직이 나오잖아요. 사제직이 너희의 상속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을 안 주셔요. 그래서 성업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 연구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레인들이. 근데 그거 사실 실패하죠. 판관계 가면 레인들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부패하고 그래서 말씀이 상실돼서 하느님 나라가 문 닫는 게 이제 판관계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 나라 행정기관 도피성업 이제 또 레이성업에서 이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록에 가가지고 23장 24장. 23장은 이제 여우수화가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이때는 리더십 그룹이라고 하죠. 그 이제 열두지파의 수장들 또 사제들 해서 리더십 지도층들 지도층들만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24장. 스킨 집회 때는 온 이스라엘 온 지파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로 그대로 풀어냅니다. 여우수화의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아주 맥간통을 쫙 하시죠. 24장에 맥간통.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건져냈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는지. 신하이산에서 하늘에서 만나내로와 또 뭐 고기 매출하게 고기죠. 바위에서 물 터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요. 다 당신께서 여우수화에게 그대로 말씀하시죠. 여우수화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맥간통 하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킨 집회는 온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하는 집회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수화가 이렇게 하죠. 나와 내 집안은 하느님만을 믿겠다 하고 딱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집회입니다. 이것이 뭐 결국은 신하이산. 신하이산에서 신하이산 개야. 그것이 이제 갱신되는 것이고 모합 계약으로 또 갱신이 이어지고 모합 계약이 이제 스킨 집회로 또 갱신. 계속 갱신 갱신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만 우상숭배 안 하고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정하고 하느님만 하느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 변심하죠. 하느님만 마음 안 바뀌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질 못해요. 이 계약을 나중에 다 파괴하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계약. 예레미야 가면 또 새 계약이 나오죠. 새 계약이 이제 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최후 만찬에서 성찬식 제정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또 거기서 당신 피로 우리와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갱신을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좀 봤고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 3여서 원래 나라의 3여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어야죠. 나라가 땅 땅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게 있어야죠. 주권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느님 나라의 3여서도 똑같이 백성 또 땅 주권 그게 있어야 돼요. 백성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백성.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딱 백성들이 만들어지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기근이 이제 7년 기근이 오고 7년 흉년이 오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70명 해서 그 집안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계속 살게 되잖아요. 한 400년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고 거기서 이제 200만 명 250만 명의 이제 백성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탈출시켜서 이제 신하이산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성막 다 짓고 나서 주님께서 성막 안으로 불러드리죠. 모세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이기 율법을 주십니다. 오제사 7절기라는 레이기 율법을 주셔요. 그래서 성막 다 지은 다음에 주셨거든요. 성막 안에서 오제사 7절기를 지내면서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신하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하이산 계약이잖아요. 너희가 내가 준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순정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된다. 그래서 신하이산 계약은 말씀 계약이면서 피해 계약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주권은 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권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세워졌어요. 탈출기에서.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문하세 반지파 또 가드지파 루우벤지파가 요러단 동편 모아평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아모리 쪽 다 점령하고 또 위에 바산왕국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등길을 딱 내죠. 그런데 이제 문하세 또 가드 루우벤지파가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풀이 너무너무 잘 자라있고 아 이 목초지가 많은데 우리 가축 많으니까 이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해서 문하세 반지파 무조건 땅 갖고 루우루랄라 문하세 반지파 가드지파 루우벤지파가 요러단 동편 동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러단 건너서 서쪽 땅은 주님께서 아주 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죠. 저상들로부터 계속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요러단 건너편 서쪽 땅입니다. 그 땅은 이제 언제 다 점령돼요. 여우수학이 때 점령되잖아요. 그래서 여우수학이 때 지금 이제 우리 여우수학이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리고 점령했고 이제 아이성도 이제 오늘 점령할 것이고 팔장에서 점령할 것이고 차례차례 이제 남침하고 북침하고 그렇게 해서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우수학 때 가야 서쪽 약속의 땅까지 다 차지하면서 하임나라의 삼녀서 그러니까 하임나라를 땅의 관점으로 땅 차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창탈민 레신 창세기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오경 때는 동쪽만 차지했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여우수학이 가야 여우수학이 가야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니까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육경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견해들 신학자들의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인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임나라 땅 차지 관점으로 보면은 요소학이까지 포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좀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구조가 도피성은 레인의 축복으로 해서 도피성 레인성은 설명할 때 이 챕터 띄워놓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도 스캠 집회에서 스캠 집회가 아주 중요하죠. 계속 이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스캠 언약이라고 해요. 스캠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스캠 계약 집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회에서 계약을 맺는 거야. 하느님과 또. 24장 스캠 집회가 아주 중요한데 하느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스캠 집회는 우상 숭배 이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탈출해서 나오면서도 이 주머니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상들 막 조그만 조그만 신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집트는 다신관이잖아요. 다신관.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기 낳게 해주는 신도 있고 병 낳게 해주는 신도 있고 잘 살게, 농사 잘 딛게 해주는 신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신관의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 400년, 430년 우선, 우선, 우선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모가 하는 그 어떤 종교생활은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우상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신하이산 와서 계약도 맺고 성막도 짓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뿌리 뽑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무슨 신상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신관의 종교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점점점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빠져나가고 오로지 야외 한 분만 우리의 신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상 승비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캠 집회면 절대 우상 승비 인재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집회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이거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 신상, 조그만 신상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런 신상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상하면 그 개념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금칠하고 은칠하고 머리에도 화려하게 왕관 씌우고 알록달록하게 옷 화려하게 입혀가지고 신전에다 딱 세워놓고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1차적으로 어떤 형상 금신상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2차적인 어떤 그런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옛날부터 쭉 있었습니다. 제일 큰 우상은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아. 이 자아. 이 자아가 원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없었어요. 이 자아라는 것이. 근데 죄를 짓고 하단과 하하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교만의 죄를 짓고 말씀의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걸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자아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 자아 안에 우리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 자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님 중심으로 살아갔죠. 근데 하느님과 헤어지겠다. 하느님 말씀 싫어. 지키기 싫어. 무시하는 거죠. 순종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면서 결단할 때 생긴 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을 섬기는 거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내 중심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최고고 내 방법이 최고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고 하느님 말씀은 뒷자리죠. 그래서 내가 쌓은 지식 학력이 높은 것도 참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력이 높아도 참 하느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인데 누구 말을 들어 하느님 말 안 듣지 그 지식이 더 많은 것도 오히려 주님 만나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에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하느님 말씀에 불순정하고 순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시골에서 촌부라고 그래요. 촌부 농촌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배운 건 없지만 배운 건 없고 글도 모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그렇게 지극히 섬기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고 그런 어떤 책에 거기 있어요. 어디서 제가 봤어요. 그것처럼 오히려 지식을 많이 쌓아서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생긴다면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배움도 결국 내 욕심 안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욕심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학력, 지식 또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너무 좋아 집이 배경이 재산도 많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다 사자붙은 사람이 다 너무너무 많고 그런 거 배경이 너무 좋아 또 인맥도 다 아는 사람이 다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딱 어디 전화 딱 하면 딱 도와줘 딱 해결되는 그런 인맥들 또 명예 권력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건데 내 거로 착각하잖아요 내 거로 그런 것도 있죠 악습 여러 가지 악습들 또 취미도 너무 뭔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살짝 그렇게 이제 취미 생활하는 거는 또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한데 너무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신앙인이라면 기도도 소홀히 하고 미사 오는 것도 미사 참여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 그런 것들 그리고 자식들 또 남편 여러 가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는 딱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느님보다 위에 올려놓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건 다 그냥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이 위에 모셔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제일 높은 곳에 내 삶에 가장 높은 곳에 모셔놓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문제가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또 병이 아프다면 또 치유해 주십시오 뭐 부족한 게 있다면 좀 채워주십시오 다 들으셔요 주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주시고 우리에게 해가 될 건 안 주시죠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해서 맡기고 산다면 좀 편해요 이런 일하지 뭐 1차적인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사할 때 아이들 결혼할 때 뭐 집 살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철학관 가서 전보는 거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 그거 아휴 진짜 저도 옛날에 하느님 믿기 전에는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철학관 가서 철학 사주 팔자 보는 거 왜 이렇게 재밌던지 그런 거 참 저도 좋아했는데 진짜 하느님 믿고 나서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다방에 옛날 다방이라 했죠 다방에 가면은 백원 넣으면은 그날에 운세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전화 안 했어요 그런가 그때 우리 젊었을 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신문에 신문에 오늘의 운세 나오죠 뭐 쥐띠 뭐 띠 뭐 띠 해서 그 나라 운세 나오잖아요 뭐 어디로 가지 마라 뭐 오늘 뭐를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그것도 안 봤어요 왜 그걸 읽으면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괜히 그게 이제 분심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끊어버렸어요 무슨 타로 그런 거 다 끊어버렸고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하느님 모를 때 그랬죠 하느님 모를 때 알고는 이제 다 끊어버렸는데 뭐 철학관 가서 생년월일 되게 보고 근데 제가 옛날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하느님 믿기 전인데 거기가 철학관이라고 하긴 하는데 점치는 점 점기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풀어서 하긴 하는데 점기신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갔어요 저희 여동생하고 같이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아주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게 많더라고요 우리 동생 이제 봐주고 저를 봐주는데 제가 왜 갔냐면 뭘 물어보려고 갔냐면 제가 애들이 이제 고만고만 커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학원 돈 돈 뭐 돈을 꼭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너무 시간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해볼까 하고 그걸 물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 아저씨더라고 한 50대 아저씨인데 좀 점잖으시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봐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자세히 봐주지도 않고 딱 생년월일에서 되니까 쫙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휴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돈을 벌으려고 그러냐고 내가 이제 학원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좀 봐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뭔 돈을 벌으려고 그러냐고 교회에 가서 봉산하시오 그렇다고 봐주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참 이제 나와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한 2, 3년 흘렀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누가 이제 저를 성당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느님을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와서 진짜로 철학관 아저씨 말대로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가끔 맞추기는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또 조금 조금 아 그거 있더라 그리고 또 그거는 여기는 여기는 아 그렇다고 제가 저 보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다 맞추는 게 아니고 가끔 맞추는 건 있는데 또 언제냐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가서 얘가 대학을 붙겠나 떨어지겠나 보러 간 거예요 그때도 믿기 전이고 우리 친정엄마는 이제 뭐를 칠성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우리 친정은 그런 줄기입니다 우리 시댁은 천지교 집안이에요 제가 천지교 집안으로 시집 와서 이렇게 하느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그런 줄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얘가 대학을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학력고사 보기 얼마 전인 거예요 저희 시체는 학력고사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는데 그것도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금방 갓 내린 거기는 철학이 아니고 이제 귀신이 이제 들어간 거지 갓 이제 받은 거야 그래서 가서 우리 보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 이거 하니까 글로 막 글씨를 막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를 막 쓰더라고 우리는 못 알아봐 막 휙 장닭사하는 것 같이 막 쓰면서 막 몸을 떨면서 그러게 보는데 이래 대학은 들어가겠대 대학 들어가는데 중단하겠네요 이래요 중단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건 안 물어봤지 그거 모르러 갔으니까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얘가 공부를 하다 공부가 내가 좀 딸라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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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학은 갔죠 이제 가고 이제 세월이 세월이 흘러보니까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고 맞췄어야 되는데 휴학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휴학계를 내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 따라 이제 가다 보니까 못 맞췄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중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점쟁이가 중퇴하는 거 그건 맞췄지만 왜 왜 중퇴하는지는 못 맞춰서 조금만 맞추고 발은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사실 맞추는 사람도 있긴 있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 귀신들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당신은 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들만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잘 몰랐어 예수님이 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그랬잖아요 또 진짜 바리사이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몰라봤잖아요 눈이 가려가지고 이 귀신은 알아봤잖아요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인데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마하실 때마다 그런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들이 좀 알긴 알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맞춘다고 해서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재미 좀 있으라고 제가 그런 얘기 좀 해드렸어요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신문도 안 보죠 신문 좀 다방 가면 그런 거 100원 넣고 하는 것도 안 보죠 요새는 지금 대학가에 뭐 타로점인가 얼마나 많아요 학생들 얼마나 많이 가서 봅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그거 보게 되면은 그런 어둠들이 계속 침투해서 들어가요 침투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더 점점 점점 묶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들 우상을 부숴야 돼 내 안에 우산 내 자아를 부숴나가야 돼 자꾸 부숴나가야 돼요 내 방법을 부숴나가고 내 생각을 부숴나가고 내 뜻을 부숴나가고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걸 끊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끊어내는 작업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런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은 절대 안 되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말씀 이렇게 따라가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실적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100% 잘 지키겠어요 계속 상처 주는 사람 어떻게 어떻게 계속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한바탕 할 때도 있지요 아유 한바탕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말씀을 지닌 자라서 또 고해성사 보고 빨리 또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또 말씀에 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가정인 거예요 성화의 가정 순탄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지만 계속 우리는 그렇게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님께서 교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시지 않고 진행의 상태로 점점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는 진행의 상태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성장 성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거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표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성화되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8장을 보는데 8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따 볼 건데요 우리 1장에 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여우수와 1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수와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우수와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주님의 정 모세가 죽은 뒤 그렇게 나와요 모세는 죽었어요 너버산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이 통수권이 여우수와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우수와에게 계속 용기를 불어넣으죠 용기를 불어넣으죠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용기를 내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과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렇게 해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우수와가 이 25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모세 때는 이제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만 여우수와는 따르면 되는 거에요 시종이었으니까 옆에서 섬기는 시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물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우수와가 부담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있는 상태인거지 감정적인 상태 영정 상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용기를 주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수권을 받아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가면 이제 예리고 예리고의 정탐꾼 보냅니다 그래서 민숙이 우리 13장에서 가난한 땅 정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또 고난들이 딱 쫓아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좀 따라 붙는 거예요 2장에 예리고 정탐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두 명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예리고의 창녀 라합이라는 그 여인 집에 들어갔다가 보호를 받고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창녀 라합이 이제 마지막에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예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시키고 완전 봉험물로 바치는 거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만 정탐꾼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또 구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로당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계약 깨매고 요로당강에 발을 딱 댔더니 강물이 딱 멈춰가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4장에 보면은 12개 돌을 12개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요로당강을 건넌 그런 기념비죠 주님의 기적이 드러난 그런 어떤 그걸 나타내는 기념비인 거예요 그래서 요로당강 한복판에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 세우고 또 길가리 베이스 캠프였잖아요 길가리 12개 가져와서 또 길가리도 세워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후손들이 돌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떻게 대답하라고도 다 알려주셔요 여기를 보면은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이 이 요로당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님의 기적이 드러난 하님의 권능이 드러난 그 어떤 표징이다 이게 기념비가 그래서 홍해도 가르신 하느님이 요로당강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니까 후손들 너희들 하느님 경애하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잘 살아라는 거를 말해주라고 후손들에게 말해주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제 하느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딱 세웠죠 그리고 하느님의 손에 권능 기적 그 어떤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아라 잘 알아라 그리고 하느님 늘 경애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 할만파 군대장수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할레를 받게 되고 길갈에서 그리고 파스카를 지내고 그리고 할만파 파 파스카 지내고 또 군대장수 군대장수로 만나서 여우수와가 신발을 벗는 장면이죠 여기가 그래서 길갈에 베이스 캠프 세우고 할레를 1세대들은 이집트 탈출할 때 다 받았죠 그리고 이제 광야 38년을 하느님의 불순정 때문에 광야 카데스가 38년을 돌잖아요 그때 2세대들이 자식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할레를 주지 못했어요 너무나 막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언제 구름이 뜨면 하여튼 구름 뜨면 이삿짐 싸서 날 옮겨야 됐으니까요 오늘 도착했는데 내일 아침에 구름이 떠 또 이동해야 돼요 하루 이제 좀 쉬었어 짐 풀고 그런데 또 구름이 떠요 그러면 또 짐 싸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마음 쪽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세대 자녀들에게 할레를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도착해서 그때 이제 할레를 줍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광야에서 죽고 2세대 자식들이 이제 길갈에 도착해가지고 할레를 받는 것이고 바스카도 사실 못 지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바스카 주님께서 지내란 말씀도 없었고 바스카 못 지냈고 길갈에 도착해서 여기서 바스카도 지내고 하님에 대한 예배가 해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 장수 만나죠 여우수아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신발 벗으라고 하셔서 신발을 벗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여우수아가 벗는 신발은 헬퍼의 신 헬퍼 계속 모세를 헬퍼하면서 시종으로서 여기서 이제 여우수아가 군대 장수를 만나서 신발을 벗거든요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그래서 여우수아가 벗는 신은 헬퍼의 신이에요 그동안 모세를 헬퍼하면서 시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헬퍼의 신을 벗고 리더의 신으로 갈아 신어야 되는 거죠 헬퍼의 신을 벗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또 거기 탈출기에서는 그 떨기나무에서 또 하느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하느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라 네 신발 벗어라 할 때 이 신발은 모세는 무슨 신발이냐면 혈기의 신이에요 혈기 모세가 혈기가 충천했거든요 이집트 병사도 이집트인들 죽이고 그리고 또 막 혈기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 혈기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벗는 거가 성경에서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모세가 신발 벗고 여우수아가 신발 벗고 또 이사야가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가 신발을 벗어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20장에 가면요 이사야 예언서 20장 가면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에서 신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탁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시리아 임금 사루곤이 파견한 총사령관이 아스도스로 진군해와서 아스도스를 공격하여 그것을 점령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주님께서 아모체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이렇게 이러셨다 자 내 허리에 두루 두루는 자로스를 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고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진과 예표로서 3년 동안 알몬과 맨발로 다닌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몬과 맨발로 3년을 이사야 예언자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 앞으로 멸망 멸망할 거라는 신탁을 하면서 이렇게 맨발 벗고 알몬으로 너희들은 끌려갈 거야 그렇게 행위신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우수와 모세 이사야가 신발 벗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래서 이제 6장에는 예리골 점령하죠 예리골 점령하는데 예리골을 먼저 이렇게 물론 길갈에 가깝게 있기도 했지만 예리골을 먼저 점령한 거는 북쪽과 남쪽 북쪽 부족들 남쪽 민족 그 가난한 적들이 서로 동맹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먼저 치고 들어가는 예리고 예리골을 먼저 치고 들어가면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동맹 맺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리골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6.25 때도 맥아더 장군이 허리 치고 들어갔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허리 치고 딱 들어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보급 끊어버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울도 이제 수복 다시 이제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은 이제 악한의 죄가 그걸 결과해서 이 악한의 한 사람의 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죄의 속성은 연대하는 속성이 있고 또 전염되는 속성이 있고 확장되는 또 성장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 아빠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 빚을 내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안 좋았어 아니면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뭐 빚을 내서 사업하는 건 잘못은 아니죠 도박하는 건 안 좋은 거야 도박 그런 거 해가지고 집 땅 있던 거 다 팔고 뭐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경제 고통을 엄청 받는 거야 가족들이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대되는 거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것은 이 죄의 속성에는 연대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악호르 골짜기에서 악한이 이제 다 돌무더기가 되잖아요 그 이제 가족들 모두가 그러면서 이 죄의 어떤 뿌리채 뽑히는 죄가 이제 해결돼서 이제 팔장에 가서는 이제 아이성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 세 가지 전략이 있어 세 가지 오늘 그 세 가지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이에요 하느님의 세 가지 아이성을 승리하는 세 가지 전략은 첫 번째는 뭐냐면 치유의 전략이에요 치유의 전략 하느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아이는 어떤 곳이예요? 아이성 아이성만 생각하면 여우수아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실패했잖아요 졌잖아요 등을 돌리고 도망쳤잖아요 패배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웠고 아이성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로 트라우마 있는 자리에요 상처의 자리에요 실패의 자리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이성으로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너의 상처의 자리 너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 너의 그 고통받았던 너가 비참했던 비참해졌던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자리로 다시 그런 것을 직면 대면하라는 거야 직대면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가기 싫었겠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직대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물론 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인지 거기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떤 실패를 맞받고 어떤 패배를 맞받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런 거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런 실패했던 고통받았던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이 있고 그 시간들이 있고 그 어떤 장소가 있고 그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그 상하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향기라든지 어떤 향기라든지 또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무슨 음악 소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이 상처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이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러한 어떤 뭐 향기라든지 또 무슨 뭐 사물이라든지 무슨 무슨 음악 소리라든지 그런 게 들리면 그때의 상처가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고통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치유받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느껴져도 그런 것들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서 그걸 직대면 하면 내가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면 네가 이제는 아이성 생각에도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병마 때문에 또 상처 많이 받죠 병마 또 관계의 깨짐 그런 것들 눈물을 그냥 한파같이 쏟았던 그 기억들 그 어떤 사건들 그 장소들 그런 자리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처받은 아이성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짓밟혔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처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저도 많이 치유 받았죠 저도 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었고 학창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성인 시절이 있었고 결혼해서 결혼 지금까지 6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많은 또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치유를 하나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떠올려도 아프지가 않은 거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상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처는 창피한 게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면 그게 큰 영적인 재산이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치유만 받으면 아주 큰 영적 재산이 된다는 그건 뭐냐면 그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는 의미죠 동감이 되는 거야 그러한 상처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 줄 수 있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그 아픔들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받고 나면 그릇이 돼가지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런 그릇으로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상처 얘기하면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생각들 하는데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면 그것이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치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영적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에 저희 큰아버지가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떤 취미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큰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거의 가까워요 우리 집하고 그래서 큰 집에 마당이 넓었어요 마당이 단독주택인데 마당이 넓었어 그런데 큰아버지가 시간만 나시면 산에 가시는 거예요 산에 가셔가지고 큰 나무 뿌레기 그냥 잔뜩잔뜩 해가지고 집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껍데기 벗겨가지고 빼빼로 또 문질러가지고 근데 썩은 부분 있잖아요 나무가 썩은 부분 생나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썩어서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썩은 부분 다 파내가지고 손질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노란 니스 니스를 착 발라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이렇게 멋진 그리고 이제 좀 울퉁불퉁했던 잘라내기도 하고 멋진 이게 큰 테이블 거실 테이블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유리 두꺼운 거 5mm짜리 아니면 8mm짜리 유리 딱 덮어놓으면 멋진 거예요 거실 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좀 썩은 부분 돌어낸 부분이 이렇게 움푹움푹 패였죠 거기다가 이제 뭘 꽃 같은 것도 넣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장식품 좀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유리로 딱 덮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탁자 아니면은 그냥 또 이렇게 삐죽히 올라간 그 나무는 다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장식용으로 딱 거실에 딱 갖다 놓고 예뻐요 멋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생생해요 큰아버지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한참 구경했어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거 그거 이제 구경하다가 나중에 보면 멋지게 이제 장품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썩은 나무 산에서 썩은 나무 캐다가 캐는 게 아니라 가져다가 그렇게 그 썩은 부위를 이제 다 파내고 손질해가지고 그 이제 그 썩은 부위가 썩은 부위가 많을수록 썩은 부위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모양이 좀 멋있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썩은 부위를 다 여기도 파내고 저기도 파내고 다 파내면은 모양이 멋있게 나오잖아요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파낸 다음에 손질을 해가지고 딱 니스칠해 놓으면은 이 썩은 부위가 없는 그 나무보다 더 멋있어요 모양이 또 여러 가지잖아요 이 썩은 부위가 그렇게 해서 이거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의 칼날로 쌍날 칼로 다 도려내고 다 이렇게 긁어내고 해가지고 성령의 니스칠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멋진 무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심령과 어떤 영혼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아주 당시 하느님의 귀한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쓰임을 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많을수록 쓰임도 이제 크다 하는 거죠 이제 치유 다 받게 되면은 하느님이 쓰시려고 계획한 그런 종은 아주 삶이 힘들죠 힘들어 순탄하지가 않아 우여곡절에 아주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상처도 받고 그런 많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연단을 다 거쳐가지고 당신이 깨끗이 다듬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게 순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당신의 도구로 쓸 종들은 영혼들은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고난의 삶들이 다 대가 지불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하는 것은 실패한 아이성을 다시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한 그런 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치유하시는 거죠 치유하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아이성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벌써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와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 그래서 상처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이겨내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내가 너희 그 상처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주님 말씀 그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일어나 아이로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승리하기 위한 한 가지 첫 번째 전략은 무슨 전략? 치유의 전략입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말씀의 전략이에요 이따 마무리 끝에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의 전략입니다 8장 8절 8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우수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것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우수아는 자기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우수아가 전에는 어떻게 했나 8장 8절에서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들이 많아요 8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7장에 한번 가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7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리고 점령할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간이 죄를 질 때 이야기예요 7장은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예리고 예리고에서 여우수아가 베텔 동쪽 아웬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천명이나 3천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가게 하여 고생할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서 3천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36명을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린까지 뒷조차가 내리막에서 그들을 처죽였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었다 패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탐하고 와서 아이를 정탐하고 와서 아유 2천명 3천명만 올라가도 아이 칠 수 있습니다 병사들 다 데려가서 고생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수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병사 이 정탐 이 사람들 정탐한 사람들의 말 그 보고에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버립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이성 점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정타 한번 쫙 해보고 정타 한번 하고 온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행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쳤잖아요 등 돌리고 도망쳤잖아요 창피당했죠 실패했고 패배했고 마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었다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 마음이 물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내요 완전 녹아내려 진짜 절망의 절망 좌절의 좌절 그런 감정이겠죠 그래서 요수화가 자기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죠 그렇게 해서 전에는 요수화가 주님이 말씀대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명령 내렸어요 근데 여기 8장으로 다시 가요 8장 여기서 8장 8절을 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 이제는 절대로 이제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수화는 사람의 말을 듣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방향을 잡지 않아요 인간의 말에 기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 말씀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느님 명령 듣기 위해서 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기를 기울이는 요수화 또 이제 어디 나오냐면 8장 18절에 아까도 얘가 이거 시작기도를 읽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기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내용이 여기 18절에 또 나와요 8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요수화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버더라 내가 저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26절에 요수화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험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버던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요수화에게 무기 창이 있어요 창으로 이제 전쟁하는데 창을 들고 너는 싸우러 나가지 마 창만 들고 손을 아이성적으로 뻗고 그러고 그냥 있어 참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어이없잖아요 이 주님의 명령이 요수화는 장군이에요 리더예요 전쟁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리더잖아요 주님이 말씀 명령 받고 하긴 하지만 리더 나가 싸워야 되죠 앞장서서 근데 나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창 들고 손 뻗어 아이 송으로 뻗고 그러고 서 있어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완전 봉험물로 바칠 때까지 그러고 있어 이 말에 그냥 그대로 순정합니다 왜요? 7장에서 실패했잖아요 주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 패배했잖아요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패배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철저히 이제 순정하고 복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들고 끝까지 아이성을 향해서 끝까지 이제 들고 있고 26절에 봐요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절대 거두지 않았어요 왜 안 거뒀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리라는 말씀이 손을 거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여우수화가 철저히 순명합니다 또 이렇게 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명한 순정하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죠 유명한 인물 구약의 11개 엘리야 엘리야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라고 있어 그리시네 그리시네 가서 이제 그 아흡에게 가뭄을 선포하죠 이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이스라엘에 이제 안 온다 비 안 내린다 이슬 한 방울도 없다 그리고 가뭄을 선포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엘리야에게 그리시네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지내는지 알아요? 한 달도 아니고 열 달도 아니고 장장 3년을 3년을 그리시네에서 이제 지내는데 거기서 뭐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집이 있었겠어요 뭐 불에서 지냈겠죠 사람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거기서 그냥 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에 이제 개울이 있어서 그 그리시네 그 개울물 먹고 너 먹을 거는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너에게 가져다 줄게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 사람을 보냈으면 사람이 저 아홉에게 가서 고자질하면 엘리아가 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는 거야 까마귀가 먹을 거로 고기도 물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물고 이제 물고 오는 거야 까마귀가 그래서 그걸 먹고 3년을 거기서 버팁니다 아 진짜 하느님 말씀 순정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엘리아는 나가고 싶었겠어요 밖으로 또 얼마나 사람이 또 좀 그리워 사람도 그리웠을 것 같아요 말할 사람 사람도 그리웠을 것 같고 아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뭐 좀 해요 까마귀가 뭐 입 조그만 거로 부리로 그냥 만큼씩 물고 왔는데 성에 찼겠어요 항상 배고팠을 것 같아요 엘리아는 항상 배고프고 진짜 이 고난 고통 이 힘든 이 훈련을 3년의 그리신의 이 훈련을 승리를 해요 엘리아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신의 물이 다 마르고 3년이 찼을 때 이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그 사렙다라고 띠로와 시돈 저 페니키아의 띠로와 시돈 거기에 사렙다라는 거기로 가요 거기에 가면 이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명령을 해놓으셨대 언제 명령하셨지 그래서 명령해놨으니까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해라 그래서 진짜 사렙다로 가니까 거기에 어떤 진짜 과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낙네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잖아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먹을 거 먹을 거 좀 갖다 달라고 물을 먼저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과부가 지금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그리고 기름병에도 기름병밖에 없다 지금 기근 중이잖아요 가뭄이잖아요 비를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엘리아가 하늘을 막아버렸어요 하늘문을 닫고 여는 능력이 엘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 안 온다 했잖아요 3년 동안 지금 가뭄을 겪었으니 무슨 곡식이 자랐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렙다 가보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뗄라모 조금 남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을 각오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엘리아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에 순명해서 이 사렙다 가보가 그걸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래서 엘리아가 먹습니다 그래 이제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전에 말했죠 내 떡을 가져오면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밀가루의 뒤뒤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나온다는 거죠 밀가루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근데 꽉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질 때 다 먹으면 또 생기고 그날 먹을 것만 딱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고 근데 이제 아들이 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요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살려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아가 하느님 말씀에 그대로 순정해서 그리신의 그 3년의 훈련을 승리를 했더니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능력 하느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 은사도 드러나고 치유의 능력 고마의 능력 어떤 말씀의 능력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어떤 일하심이 그러니까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종들은 훈련을 연단의 세월을 거쳐야 돼요 그걸 지나야 하느님의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서 어떤 능력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아가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와도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여우수와로 그래서 창을 들고 손을 뻗어서 내리지 마 아이성을 향해서 들고 있고 내리지 마 절대 그대로 순정합니다 그대로 순정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승리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전략이었어요 하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말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여우수완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아이성을 실패하는 그런 큰 고통을 겪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한 그런 쓰라림이 쓰라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성 승리의 전략은 말씀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치유의 전략이었죠 치유의 전략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너의 상처받은 그 자리 그 상처받은 그 시간 상처받은 그 어떤 그 아픔의 그 고통의 그 자리 직대면 해 직대면 피하지 말고 내가 치유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치유해 주시는 전략이죠 그다음에 말씀의 전략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순정하는 그런 말씀의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매복의 전략 매복 매복은 이렇게 엎드려서 숨는 거죠 우린 전쟁할 때 어디 이렇게 숨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하자는 매복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전략은 매복 전략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12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좋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좀 읽어봅니다 4절에서 12절 8장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멀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다가가겠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마주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고 나서 여우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아이 서쪽으로 가서 베들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매복장소에서 자리를 잡았다 여우수아는 백성 가운데서 그날 밤을 지냈다 여우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도 모두 올라가서 성읍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 북쪽에서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여우수아는 오천명쯤 뽑아 그 성읍에 서쪽 곧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렇게 나오죠 벌써 여기 좀 볼까봐요 매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복이 숨어있는 거잖아요 매는 복은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지 매는 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그 원형 그러니까 이 매복이라는 단어에 원형이 아랍이에요 아랍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티끌을 뒤집어 쓰다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건 유대인들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건 회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의 의미가 있어요 이 아랍이라는 단어에 이 매복이라는 단어에 회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계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매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다 그래서 7장에서 죄를 지었잖아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지었지 너희들을 이제 아이성 승리하려면 납작 엎드려라 그리고 회계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매복이 전쟁 전략적으로 매복을 하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끌어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회계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4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볼까 봐요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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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여기 이제 길가리 베이스 캠프죠 길가리 베이스 캠프고 이제 3만 명이 가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근데 7장에서 몇 명만 가면 된다 했어요? 3천 명 10분의 1만 가려고 했죠 7장에서 아이성 실패할 때는 근데 주님은 3만 명을 이제 선택하신 거죠 여우수화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없어도 무조건 다 이게 하느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말씀 치유 전략 말씀 전략 지금 매복 전략까지 하느님이 세운 전략이거든요 이 3만 명도 하느님의 뜻에 의한 3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생각은 3천 명이면 될 것 같았지만 아니죠 하느님은 3천 명 가지고 물론 하느님이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3만 명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3만 명이 아이성까지 24km를 달려갑니다 24km 이때는 말 타고 갔다는 말 없어요 말 안 타고 가서 걸어서 갔어요 차 타고 갔다는 말도 없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는 말도 없고 걸어서 아이성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성까지 가는데 아까 쭉 읽어보셨잖아요 아이성과 베텔 사이에 5천 명을 매복 숨어 있어라 숨어 있어 숨어 있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아이성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죠 그런데 매복시킨 건 못 봤죠 매복이라는 건 몰래 숨기는 거기 때문에 못 본 거고 2만 5천 명이 이제 달려오는 거 아이성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는 이 아이성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하고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봤어요 수는 많지만 왜 자기네가 한 번 이겼거든요 실장에서 이겼잖아요 막 쫓아가서 얘네들이 막 도망갔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이성도 또 쳐들어오는 걸 아유 이길 수 있어 먼저도 이겼는데 또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아이성 백성들 저기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래서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만 5천 명 쳐들어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도망쳐요 막 도망쳐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병사들이 쫓아 나오는 거야 다 쫓아 나와요 그리고 문을 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이들이 다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 누가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성문을 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오게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막 얘네들이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막 도망가는 척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척 도망가면서 이제 도망가는 척 하는 여기 매복에 있던 5천 명이 열어놓은 성문을 향해 들어가서 여기다 불을 막 질러버리는 거 불 불 빨간색으로 해야지 빨간색 불을 막 질러 불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불이 나는 거 보고 아 매복한 병사들이 들어갔구나 하면서 다시 방향을 싹 바꿔가지고 얘네들 막 쫓아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5천 명은 여기서 이제 불을 지르고 나서 이제 다시 성문을 나와서 여기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성 병사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전멸시키고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봉험물로 받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 안에 있는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유인해서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성문도 활짝 열어놓게 하는 거 열어놓고 나오게 하는 거 다 이게 하느님이 그들의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어둠도 하느님이 핸들링 하시잖아요 사탄도 하느님께서 핸들링을 하시거든요 사탄은 어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느님이 다 뭐라 그럴까 하느님이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둠들과 사탄 그런 악마들에게 우리가 좀 고통을 받는 거 지금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막아주시면 절대 할 수 없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악마 사탄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느님이 창조한 타락한 천사인데 너무 그냥 능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느님 배반하고 타락한 것이 사탄마귀 원수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졸개들 그리고 그 졸개들 천사들 다 사탄 루시퍼를 쫓아가가지고 다 이제 어둠의 지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다 하느님께서 핸들링 조정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문 활짝 열어놓고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느님의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불 지르고 불 지르고 불 다 지른 다음에 다시 형 밖으로 나와서 아이성 둘러싸가지고 다 멸망시킨 거 죽인 거죠 완전 봉험물로 다 이제 바친 거죠 아이성을 점령하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이제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래서 전략이 이게 단순한 전략은 아니죠 복잡해요 복잡해요 매복해라 또 복병 또 성 안으로 또 들어가 불 질러라 뭐 이제 다시 다시 나와서 예 아이성 사람들 또 병사도 쫓아가서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서 완전 봉험로 받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아이성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8장 여수학의 8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치유 전략 이제 말씀 전략 매복 전략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승리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하느님의 승리죠 그래서 치유 전략은 이제 아이성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치유 전략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실패한 그 자리로 올라가서 그 상처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를 직대면 해라 피하지 마라 내가 치유해 줄 것이다 그 고통 극복하고 이겨내 이겨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나 이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들을 승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어요 장인 어른이니까 그리고 사울이 기름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잖아요 기름부음 사무엘로부터 사무엘 예언자로부터 최종으로 이제 기름부음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느님이 기름부음 자라 그 말씀에 엄청 순정했죠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아들남 또 옷자락 사건하고 또 창가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절대 손을 안 댔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맞아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연단시키고 하느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연단이 세월이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연단시키신 거죠 나중에 이제 헤브론 왕 또 온 이스라엘 왕 통일 왕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연단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데 그 열한기 일장에 보면은 아니 사모의 하하 일장에 보면은 다윗의 애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 아주 진성하고 그 아들 연단은 또 뭐 물론 다윗은 무지 도와줬죠 굉장히 도와준 그런 동역자였는데 그 다 죽었잖아요 연단도 죽고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 사울도 죽고 그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원수 같은 그런 사울이었는데 진짜 이 고통을 승화시켜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아주 좋게 그렇게 시를 써요 사모의 하하 일장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승화시켜야 돼 치유봐 주님이 이제 물론 치유해 주셨죠 다윗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이제 시가 나온 건데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도 상처 그 있다면은 주님이 이제 치유해 주시면 우리도 그 고통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의 전략이잖아요 말씀의 전략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방향을 잡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정하면은 막 창을 들고 손을 뻗어라 성장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도 안 되고 좀 희한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느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복 전략이죠 매복 여기서 이제 아라부가 나왔잖아 아라부 아까 아라부 히브리아 아라부인데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매복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아라부야 이거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부족함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승리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전략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하루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아이성도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영적으로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승리한 뒤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아이성을 승리했고 또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치유 전략 말씀 전략 매복 전략으로 우리 넘어졌던 그 아픔의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가정 안에도 많은 아이성들이 있잖아요 어둠들이 있잖아요 어둠들 그런 악습들 그러한 것들 죄성들 그러한 것들을 치유 전략 말씀 전략 매복 전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또 납작 엎드리는 주님 앞에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취한다면 주님께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들 악습들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게 끊어내서 쫓아버리는 악습은 곧 어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아이성들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